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팔자필러 조심해야 한다 볼필러 하지마라 앞광대 시술하면 눈이 더 옴팡해짐으로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리오네트 하관 받침 지방이식 해야한다 이마고상술해라 등등 간단한 시술은 전부 하지말라 그러고 돈이 비싼 성형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좀 빈종이 상하신 분들도 이렇게 계셨을텐데요 오늘은 성형수술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간단한 보톡스나 필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미간 세로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굴에서 보이는 팔자주름 입가 마리오네트 주름 다크서클 광대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 등은 기본적으로 지구의 중력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혹시라도 물구나무를 서서 산다고 한다면 주름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름이 거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만 묽은 나무를 서서 중력을 까꾸로 받는다고 하여 더 생기는 주름이 바로 두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 세로주름이 되겠습니다 이 세로방향의 주름이 얼굴 주름 중에서 입술 라인의 그 비세한 고양이 세로주름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데요 그 이유는 이마에 가로주름은 노란 화살표와 같이 위에서 살이 쏟아지면서 눈두덩이에 걸려서 피부가 구겨지는 구겨져 생기는 것이고 중안면부 볼살의 경우 팔자주름 위로 마리오네트 주름 위로 넘쳐 흐르면서 그 지구 중력의 영향을 아래쪽으로 받아 생기는 주름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 미간에 세로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양쪽 눈썹살이 가운데로 이렇게 구겨지면서 살이 접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표정 짓는 근육은 이 수많은 얼굴 표정 근육 중에서도 추미근이라는 두 눈썹 사이의 근육인데요 이 추미근 영어로 하게 되면 코르게이터 슈퍼실레 머슬이라고 합니다 이 추미근만 따로 분리하여 보면 여기 빨간색의 쌍심지와 같은 근육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그 눈에 쌍심지를 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지가 쌍으로 있다는 건데요 이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수축하여 줄어들게 되면 이와 같이 수축이 되면서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 근육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얼굴 근육이 수축하여 남이 보기에 싫은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따로 있는데요 피부가 찰고모같이 탄력적인 어릴 때에는 미간을 찌푸리더라도 한강에 배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복구가 되겠습니다만 시일이 조금씩 경과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중년 이후가 되면 본인은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범접할 수 없는 인상의 표정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종이가 이 피부, 이 미간의 피부 표면이라고 하였을 때 이 추미근이 수축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추미근이 수축을 하면서 피부를 이렇게 구겼다 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런 표정을 계속 짓게 되면서 주름이 잡히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톡스 근육 보톡스 주사에 작용이 되겠고 그런데 이렇게 구겼다 폈다 하는 작용이 30년 40년이 되다 보면 이 피부 주름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피부가 탄력 있을 때는 구겼다 폈다 하더라도 이 표면이 그냥 뭐 한강에 배 지나간 것처럼 전혀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깐 않겠지 만 30년 40년이 지나게 되면 피부를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했는데 피부를 구길 때는 주름이 생긴 것은 당연하겠지만 피부를 편다고 하더라도 남는 주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로 이완을 추미근을 이완을 시켰지만 바로 계속 이렇게 주름이 남아있게 되는 이 고랑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 고랑을 좀 융기시켜서 펴주는 작용을 바로 그 미간주름 필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 추미근이 수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로 주름은 생기지 않은 상태 인데 이런 경우는 보톡스로 이 수축하고 있는 근육을 마비시켜 주면 인상이 좋아지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굽히면 이 알통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추미근이 수축을 하면서 알통이 생기는 것을 여기 희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여성은 비교적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로 주름이 여러개 이렇게 막 어지럽게 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보톡스로 추미근을 이완시킨다고 하여도 함몰된 주름이 올라오지 않으므로 필러를 이용하여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찡그리는 쌍심지 근육이 추미근인데 보톡스나 필러가 거의 없었던 1990년대까지는 이 미간 주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왼쪽 사진에서와 같이 그 머리 속 안 이 관상절개를 통해서 눈썹까지 내려와서 이 추미근을 절제해서 떼어냈는데 내시경이 개발된 1990년대에는 내시경으로 오른쪽과 같이 이마 거상술을 하면서 추미근을 절제하였습니다만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면은 이마가 넓어져가지고 얼굴이 커져 보이는 단점이 있어서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이마 축소 거상술을 하면서 이 추미근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서는 또 이마 가로주름인 전두근을 절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마 축소 거상술에서는 추미근 뿐만이 아니고 이마 가로주름을 없애주는 이마 가로주름을 발생시키는 전두근의 절제도 동시에 시행하면서 이마의 가로주름과 또 미간 세로주름의 호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마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이마를 빤빤하게 피면은 그 부작용으로 눈이 눌리면서 또 콧동주름이나 또 눈가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팔자필러를 이렇게 팔자주름을 이렇게 윤기시키면 팔자주름이 없어질 줄 알고 팔자필러를 맞았다가는 팔자필러 부작용인 원숭이상 인중이 길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진 이런 주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다가는 보톡스나 필러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고생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미간의 세로주름은 이 추미근의 역할로 인해서 자꾸 구겨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겨지는 것은 보톡스로 수축을 못하게 예방을 하고 또 이미 잡힌 이 고랑은 미간 세로주름의 고랑은 필러로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 수술을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눈이 피곤해 보이고 처져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 노인성 안검 화수라는 것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처지고 피곤해 보이고 그러는 게 단지 주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닌 눈을 뜨는 힘이 좀 약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정을 눈매교정이라고 하면은 20, 30대 젊은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 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한 노인성 안검 화수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교정하여 주면 중년이 넘어서서도 눈이 한결 예뻐지고 생기있는 얼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눈이 노인성 안검 화수인지 노인성 안검 화수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